비트코인이나 주식이나 저는 비슷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자산에 좋은 방법으로 투자를 반복하면 되는 거지 이게 무조건 뭐가 하나 무조건 이것만 최고다 무조건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투자뿐만 아니라 본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너무 편협한 생각 자체가 저는 리스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봉현이 형은 부동산은 안 하세요? 제가 어머니랑 같이 청약이 돼가지고 사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솔직히 퇴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까 대출 많이 받아서 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세를 주고 그걸 대출을 다 갚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기생충의 생활을 하고 계시군요 할아버지 댁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그렇죠 사실 거주 문제만 해결이 되면 소소한 알바와 생활비로만 벌어도 살 수는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기생충의 삶을 선택했는데 할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 할아버지께 감사의 말씀을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고맙고요 그래도 뭐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잖아요 방 한 칸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안 했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웃겨요 근데 부동산 투자를 했던 건 좋은 지역에 제가 생각하는 좋은 부동산 그러니까 천세대 이상 그다음에 20평대 지하철 역사권 5분 강남 종로 여의도 3대 업무지구의 직주 근접성이 좋았고 그리고 임대 아파트가 없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리고 제가 이제 청약이 됐었고 저희 어머니 성함으로 그러다 보니까 좋은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도 대출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거지 저는 뭐 부동산이 무조건 나쁘고 주식만 좋아요 이건 아니고 각자 개인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그냥 그 자산의 어떤 펀더멘터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나에게 맞느냐를 판단해서 올바른 시점에 투자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1억일 때 살 게 아니라 2천만 원일 때 샀어야죠 그렇죠 하지만 1억일 때 사더라도 늦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건 이게 앞으로 수요가 더 늘어날 거기 때문이라고 이제 저는 늘어날 거기 때문이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나와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 그냥 갑자기 그냥 궁금한 건데 그러면은 갑자기 세상의 법이 바뀌고 투자, 부동산이면 부동산, 주식이면 주식, 코인이면 코인 한 섹터에 밖에 투자를 못하게 되면 지금 주식하고 코인을 하고 계시잖아요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투자 목적이라고 한다면 솔직히 수익률 측면에서는 저는 비트코인이나 주식이나 저는 비슷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치 저장의 측면,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을 저는 갈등과 분열의 시대, 가치관이 파편화된 세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일들이 광범위하게 일어날 건데 그 수익률 말고 최종 수익률, 정말 그 세금이나 그런 이슈, 내가 이 재산권을 침해받는 것까지 생각했을 때는 거래소에 두는 비트코인 말고 개인지갑에 두는 비트코인에 저는 투자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거 다 안 따지고 수익률만 보면 주식인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 시점시점마다 기간을 어떻게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이걸 얼마에 사는지에 따라서 수익률이 또 달라질 수 있고 또 우량 자산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윷놀이 가지고 목숨 걸면 도박이고 재미로 하면 놀인 거예요 그렇죠, 화투도 판톤 커지면 도박인 거고 그러니까 좋은 자산에 좋은 방법으로 투자를 반복하면 되는 거지 이게 무조건 뭐가 하나, 무조건 이것만 최고다, 무조건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투자뿐만 아니라 본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너무 편협한 생각 자체가 저는 리스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셌나요? 아니요, 맞는 말씀 해주신 건데요 최근 몇 달 동안은 비트코인이 크게 변동성을 겪지는 않았어요 원래는 등락폭이 몇십 퍼센트 이랬는데 요새는 뭐 한 4%, 6% 이 정도였는데 그렇게, 근데 이제 또 마운트국스 사태라든지 상환 계획이 발표가 났잖아요 그러면서 가격이 출렁이고 있기는 합니다 이럴 때 그 심리적인 거, 그거에 대한 대응법이 따로 있으신가요? 저 마운트국스 때문에 이번에 쿡 빠졌을 때도 사실 그때 딱 더 샀거든요 근데 이게 타이밍을 맞췄다고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마운트국스 진짜 솔직히 너무 오래됐어요 10년 됐거든요 그렇죠, 상환한다 상환한다 오래됐죠 근데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신데 원래 파산해서 민사회생으로 바뀌면서 이게 지지부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10년간의 기간 동안 사실 채권자가 많이 바뀌었어요 손바꿈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저는 7월 지금 됐잖아요 오늘 올랐잖아요, 아침에 네,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채권자들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좋은 가격에 팔고 싶어 하는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물량이 한 번에 나올 거라고 생각 안 하고 길게 보면은 한 3년에서 5년 동안 나눠서 나온다고 봤을 때 지금 각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ETF가 100만 개고 그 외에도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이나 한국이나 여러 나라에서 현물 ETF가 계속 생겨나고 또 일본의 메타플래닛이라는 회사도 시가총액이 뭐 한 3, 400억밖에 안 되는데 100억, 200억을 비트코인으로 보유하고 이런 움직임이 늘어나면 저는 뭐 그 정도 물량은 총 유통량의 사실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마운토국스 물량이 물론 나오면 이게 시장의 상방 요인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금 정도의 규모가 있고 이제 루트가 생겼으니까 앞으로 수요가 늘어난다면 뭐 충분히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아까 말한 대로 과한 공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타이밍을 맞췄다는 게 그 자랑이 절대 아니고 아무리 봐도 펀더멘털이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14만 개? 오케이 원래 20만 개였어요 맞아요 6만 개를 2010 몇 년도 전에 팔았을 거예요 18인가 17년도 전엔가? 하여튼 팔았어요 그러다가 민사로 바뀌면서 매도가 멈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지 않을까라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매수했고 이 내용을 제 유튜브 채널이나 여기다 다 공유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기사만 보더라도 지금 가격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랐을 때 팔 거고 그래서 아마 상환을 받더라도 장기 보유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 분석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채권자들도 바뀌었고 그 채권을 한 2, 3년 전에 산 사람은 더 장기간 끌고 갈 수도 있고 그 채권을 양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너무 그냥 이렇게 하나의 기사에 우르르 반응하고 우르르 실망하고 이런 게 진짜 위험한 것 같고 감정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14만 개라는 물량이 나오면 떨어지겠지만 이 시장이 이걸 받아줄 수 있냐 없냐를 측정해보고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변동성 측면도 그렇고 반감기 이후의 패턴도 그렇고 아까 얘기했던 FOMC 그런 흐름도 그렇고 사실 비트코인이 말씀하신 펀더멘털은 안 바뀌었는데 그 주변을 둘러싼 게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상관관계 측면이나 그런 변화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어떤 특정 자산이 탄생해서 성장하고 주목받고 이런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대략 1,500조 정도 되거든요 작지 않아요 금의 시가총액이 한 10분의 1 정도 되는데 이 말인즉슨도 우리가 기대하는 100배, 1000배 수익이 나오려면 사실 그것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여전히 저는 앞으로 자산이 갖고 있는 포텐셜은 더 많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변화들이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그 흐름들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에 일일이 할 것이 아니라 큰 방향 우리가 10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 들어보셨나요? 저는 비트코인 몰랐죠 그때 알았어야 했는데 근데 그때 알았어도 지금과 같이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투자는 못하셨을 거예요 5년 전에도 똑같고 지금도 똑같은데 어쨌든 그 자산을 둘러싼 환경들이 점점 법제화 되어가고 있고 이제 이거 사기하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해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있어도 그리고 사기라고 말했던 분들 지금 다 조용히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큰 흐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정식 자산화 되어가고 있고 어떤 자산의 초창기 투자 기회를 얻는 것 자체가 굉장히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기회거든요 근데 애플만 비교해봐도 2007년도 6월달인가 아마 애플 아이폰이 미국에서 처음 나왔을 거고 그때 대비 지금 애플 주가가 50배 올랐어요 근데 아이폰 4가 나왔을 때 대충 4나 6인가 나왔을 때 한 2014년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때보다 애플 주식이 배당 제외하고 20배 올랐거든요 그러면 그 좋은 자산이 태어났고 성숙기를 거쳐가고 있고 이제 정말로 더 많은 수요가 들어오는 대상인데 그걸 가지고 단기 투자하는 게 사실 안 맞죠 돌아보면 애플을 오래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투자 성과를 이뤄낸 것처럼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 암호화 자산 크립토 커런시가 이제 앞으로 우리한테 더 대중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 흐름을 우리가 이제 놓치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매도 없이 가능하면 최소 10년 정도는 최소 10년 네 들고 간다는 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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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한 5년 정도 들고 갈 수 있거든요 아 10년은 그려야 5년을 보유할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단기적인 변화들이 긍정적으로 되고 있다는 큰 흐름을 보시고 단기적으로 뭐 이런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부정적인 것들은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비트코인도 그 자산으로서의 성숙기를 지금 좀 거쳐가는 것 같아요 조금씩 변동성도 낮아지고 뭐 이런 거를 보면은 네 플레이어들이 자꾸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그 변동성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거고 대신에 리스크가 낮아지는 만큼 기대 수익률도 같이 낮아지니까 어떤 시점에 어떻게 투자하는 게 이 자산에 올바로 투자하는 건지를 각자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그 봉현이 형 영상 보면서 좀 재밌었던 게 그 비트코인 한 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지갑수인가요 사람수인가요 그게 이제 뭐 백만 개가 넘었다 백만 명이 넘었다 하는 영상을 최근에 봤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저의 기사가 그거랑 똑같은 기사가 나가서 와 봉현이 형이 보시는 이 눈이 장난이 아닌데 약간 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눈이 좋았네요 네 그러니까요 봉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전 세계 인구 중에 6.8% 5억 6천 2백만 명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고 네 근데 뭐 이 수친만 보면 전 세계 인구 중에 7%도 안 된다 생각을 하면 진짜 초기 자산은 맞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초기라고 저도 생각 그래서 근데 어쨌든 지금 ETF를 통해서 기관 자금은 조금씩 들여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도 뭔가 일반 투자자에서 기관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단계? 초기라기보다는 조금은 발전한 것 같은데 네네네 혼내고 다른 투자를 하라 해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분들이 단기간에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해서 투자하거나 아니면 투자라고 포장된 투기나 이제 하거나 아니면 이제 과도한 욕심으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투자는 나쁜 거야 안 하고 예적금이 좋아야 라고 예적금이 좋아 라고 이제 하면서 시장에 이탈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모든 투자의 기본은 노후 준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5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0.5개 정도를 사서 이게 예를 들어서 20년 뒤에 10배 20배가 된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물가가 지금보다는 당연히 한 5배는 오르겠지만 올라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으로 노후 준비를 끝낼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정말 저렴하게 할 수 있는 투자라고 생각해서 0.5를 모아야 된다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비트코인이 여전히 그래도 초창기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ETF로 100만 개가 들고 있는데 거기서 실제로 개인 투자 비중이 아직도 높아요 60%는 넘을 거예요 기관 비중이 굉장히 낮아요 70, 80까지 아마 개인 투자 비중이 될 건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저는 비트코인에 어쨌든 여전히 손박김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비트코인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서 확인을 했는데 로스트코인 이런 거 대충 다 제외하고 유통 가능한 게 한 1600만 개라고 보면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소유했다고 추정되는 것들이 한 900만 개 좀 넘거든요 근데 어떤 자산을 국가나 기업보다 개인이 많이 갖고 있는 게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비중을 좀 보면서 투자를 한다면 훨씬 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금 같은 경우 시총이 아까 1점 몇 경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리서치 해보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전 세계 각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금이 대략 한 3만 톤이 좀 넘어요 근데 이 3만 톤을 1그램당 한 10만 원 정도로 계산하면 3천 조거든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 전 세계 정부가 오피셜하게 갖고 있는 게 미국이 조금, 독일이 조금 아 네, 보니까 미국이 21만 개 중국이 19만 개, 영국이 6만 개 독일이 원래 5만 개였다가 최근에 좀 팔아가지고 한 4만 개까지 줄어가지고 이거 대충 합치면 56만 개, 한 50만 개 되거든요 이거 비트코인으로 환산하면 한 50조 정도밖에 안 돼요 맞나? 맞네요 1억이니까 맞네요 그렇죠 1억이니까 50조 정도밖에 안 돼서 저는 만약에 국가가 각국에 이제 무제한적으로 발행되는 그 화폐의 가치를 흡수해야 되잖아요 어떤 자산으로든 또는 4차 산업 혁명을 통해서 생산성을 늘려가지고 이거를 어떻게든 많이 해야 되는데 그 한켠으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만약에 이제 가져가서 3천 조만큼 이제 비중으로 보유하게 된다면 이제 개인 투자자의 비중보다는 국가나 기관들의 비중이 높아질 거고 그런 객관적인 지표를 봤을 때 여전히 개인이 투자했을 때 성과를 낼 수 있는 자산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득력 있었나요? 네 그럼 약간 진짜 막 엘살바도르가 지금 채택한 것처럼 그렇게 국가들도 비트코인을 좀 보유하고 활용하는 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하면은 그때가 2단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정도가 이제 이 자산이 성숙기에 들면서 숙성되는 단계 숙성기인가요? 숙성기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단기간에 왕창 오르고 뭐 내가 비트코인 하나 사가지고 뭐 100억이 될 거야 되겠죠 근데 그때 제가 이 세상에 없을 수 있겠죠 아니면은 원화 가치가 박살이 나가지고 1달러에 5천원이 되면 100억이 될 수 있겠죠 뭐 만원이 되면 1달러에 그런 일이 없다라고 가정하고 비트코인을 좀 객관적으로 보고 투자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레디핑크도 비트코인 뭐 이렇게 가치를 이제 알게 됐다고 하지만 그 올해 총과 제가 찾아봤는데 비트코인의 가치 저장의 수단은 인정하고 나는 압도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법정 통화를 대체하는 만큼의 그 교환의 매개체나 가치 척도로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는 뉘앙스로 인터뷰 한 게 있어요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는 게 잘 생각해 보세요 저 비트코인 갖고 있거든요 물건 살 때 비트코인 안 써요 같이 저장하려고 물론 이제 비트코인으로 페이먼트 할 수 있는 곳이 점점 늘어나요 근데 저는 비트코인을 팔고 싶지 않기 때문에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비트코인 어쨌든 국가에서 전략 자산으로 받는 단계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 정도라고 보고 객관적으로 좀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뭐 제가 죽고 나서 다음 세대에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진짜 가치 저장을 하고 저장은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뭐 계산을 하고 물건을 사고 또 이제 회사의 가치를 뭐 500조가 아니라 몇 비트이시다 라고 하는 시대가 올 수는 있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일어날 일은 아니다 보니까 그 특정 자산에 집중해가지고 객관화해가지고 투자하면 좋을 것 같다 네 이 말 올 상반기에 상반기뿐만 아니라 그냥 올해 이제 투자자들의 제일 관심이 세금 문제일 것 같은데 아 그렇죠 왜냐면 내년부터 당장 세금을 물릴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원화로 바꾸면 이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게 되는 건데 네 네 과세 네 과세는 주금과 텍스는 피할 수 없다고 네 과세는 당연히 국민의 의무니까 해야죠 내야죠 내는데 이제 저도 제가 이 해외 거래소에 보관 중인 디저자산 원래 5억 넘으면 금융자산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해야 되거든요 과세는 아니에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세금은 양도세 이제 차익을 냈을 때 당연히 뭐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 해서 당연히 내야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낼 생각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 조세 제도가 너무나 부당하다라고 하면 아마 앞으로의 세상에서 저는 솔직히 오늘날에 지금 민주주의나 그리고 자본주의가 한계치에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저도 법인 회사에서 10년간 근무를 하면서 굉장히 모순적이고 비효율적인 것들을 많이 봐왔고 또 민주주의라는 제도에서 살아가면서 점점 더 세분화되어가는 각 개인의 가치관을 오늘날의 대의민주주의 제도가 반영하는 게 참 어렵다 생각했어요 대신에 기술적으로는 사실 모든 정책에 전국민 투표를 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국가든 어떤 이런 것들이 다 멤버십 개념이 돼가지고 자산을 가진 사람 또는 어떤 특정 개인이 본인의 어떤 기호에 맞는 그런 곳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살아가는 국경의 개념이 이제 어떻게 보면 더 흐려지는 거죠 국경의 이동이 점점 자유로워지는 세상이 될 거고 그 조세 정책이 불만이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이번에 부자들이 다 싱가포르로 가고 미국 가고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러시아보다 우리 한국 부자들이 해외로 이주하는 비율이 아니라 비율은 압도적으로 높고 총 인구 대비해서 그냥 나간 숫자 자체가 전쟁 중인 러시아보다 한국인이 더 많아요 한국 부자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세상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냥 제가 한국에 있는 한 저는 당연히 차익이 나서 제가 소비를 해야 되면 저는 그 세금 내야 될 거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움직임이 너무 세지면 아마 또 이탈하는 움직임도 있을 거니까 오히려 크립토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한국으로 모셔오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금을 완화해주는 게 아마 올바른 정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뭐 두바이나 엘살바도르나 이런 쪽에서 크립토를 가진 사람을 이주 받기 위해서 신화적인 정책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정치인분들 중에도 그런 이제 깨어있는 인식을 가진 분들이 계셔서 또 합리적인 선에서 조세 정책이 확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투자 중이신 우량주와 비트코인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혹시 그 둘 사이에 펀데멘털적인 거 말고 좀 공통점이 있을까요? 모든 투자의 본질은 희소성이거든요 혹시 기사 보셨어요? 디올로 가방 원가 8만 원인가 그거요? 네 충격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희소해서 사실 가치를 갖는 거라서 저는 주식 투자든 비트코인 투자든 알트코인 투자든 희소성 측면에서 봤고 그 프로젝트나 제품이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줄 수 있냐 없냐 측면에 좀 집중했어요 근데 제가 비트코인의 가치를 빨리 깨달을 수 있었던 건 회사에서 보내준 컨퍼런스에서 딴짓하면서 다른 방 들어갔다가 비트코인을 처음 접하게 됐었고 두 번째로 제가 중동 비즈니스를 담당하면서 이란, 페이먼트가 스위프트 망에서 그 당시에도 이미 배제돼 있던 이란 그리고 두바이, 남아공, 레바논도 직접 다녀왔거든요 그리고 이집트도 직접 두 번이나 갔다 와가지고 갔는데 이제 친구들이 기념품으로 피라미드가 그려진 스타벅스 컵을 사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첫날에 한 개를 샀어요 근데 그때 분명히 2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다음날 환율 가치가 폭락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워낙 로컬 통화 가치가 폭 떨어져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9천 원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식으로 사실 그럼 이 나라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가치를 저장할 수 있고 달러를 갖고 싶은데 달러가 없어요 그래서 공개 시장이랑 뒤에 뭐라고 하죠 암시장에서의 환율이 또 다르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비트코인이 이런 사람들한테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호스팅을 제가 2010몇년도에 제 블로그에 거의 첫 번째 글일 거예요 그걸 써놨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세상을 잘 관찰해보고 약자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게 물리적 약자이든 경제적 약자이든 그런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을까 그러면 지금 이 회사의 제품이나 이 자산이 그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가라는 걸 판단을 하면 비트코인이든 아니면 다른 알트코인들 중에서도 분명히 같이 있는 게 있거든요 찾을 수 있을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할 때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TSMC, 삼성전자 포함해가지고 이제 2차전지를 저는 사실 조금 일찍 투자했거든요 저희 회사에 2차전지 사업부도 있었고 계열사도 있었고 그러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접했기 때문에 코로나 전부터 저는 사실 2차전지주에 좀 대장주에 LG화학 시절부터 투자를 했었고 그 외에도 제가 마지막에 1년 동안 팔란티어라는 회사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제가 팔란티어랑 같이 프로젝트를 하고 그 친구들한테 교육도 많이 받았고 팔란티어의 파운드리라고 하는 제품도 기초 자격증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인공지능 섹터가 어떻게 우리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이제 봤더니 도움을 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여기 회사가 나름의 독보적인 어떤 기술도 그렇지만 그냥 생태계를 구축을 해놨고 뭐 그런 것들을 봐가지고 그때 한국에서 작년에 한국 과기통신 과기정보통신부랑 구글코리아랑 연합해가지고 그때 막 그런 각 기업의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도입 담당자들을 모아놓고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때 이미 엔비디아 지금 없어서 난리라는 얘기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ETF를 통해서 간접 투자를 했었고 이제 파란티어 같은 경우는 제 블로그에 오면 다 기억 남아있어요 좀 저렴할 때 쌀 때 6불에서 8불일 때 이게 소프트웨어가 저는 앞으로 모바일 시대에서도 결국엔 디바이스보다는 소프트웨어가 더 중심이었었잖아요 그 투자 성과도 좋았고 저는 4차 산업 시대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디바이스 관련 사실 엔비디아는 디바이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ETF 통해서 투자를 했고 나머지 소프트웨어 영역은 그런 기업들 중에서 좋아 보이는 것에 투자를 했었고 또 그걸로도 성과를 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떤 대상에 투자할 때는 희소한지를 보시고 이게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감사한 기회를 많이 얻었었죠 회사에서 어쨌든 보내줘서 알게 된 거고 중동이나 아프리카도 왔다 갔다 하면서 남아공 가서 출장 다니면서 직접 경험해보고 또 배우고 하실 기회가 있었던 거니까 그래서 투자가 어려운 이유가 사실 아마 본인 위치에서 주변의 변화들을 관찰하고 사람들이 어떤 게 필요한지 가치를 저장하고 싶어하는 수요나 또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관찰하면 분명히 찾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찾기가 쉽진 않으니까 인터넷으로도 많이 공부하시고 현실 세계에서도 변화를 잘 관찰하면 저는 여전히 좋은 투자 기회를 늦지 않게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희소성이랑 그 기업의 독보적인 생태계 프로젝트 이런 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알트코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비트코인은 그렇다 쳐도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독자적인 생태계도 꾸리고 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알트도 그런 게 있다면 투자를 할 법한데 알트는 안 하시잖아요 아, 저 실제로... 아, 저 실제로... 아, 저 크게 모르는 것 같고 아, 저 찾아오는 못 proof 여기가 몇 가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안 하시잖아요